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기은행장 은채 예금주분들과 함께 은채씨가 돌아오기만 기다린 채민은행장입니다 헉! 은채씨! 진짜에요? 저 진짜 기다렸어요?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바로 우리 아기은행장님의 생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? 은채씨! 생일 축하해요! 우와! 하이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주 착장도 아주 공주님도 함께 아주 예쁘게 입으셨네요 네요? 뱀씨도 왕자님 같고 좀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! 은채씨만을 위해 생일이니까 오 진짜요? 아 네 영수 잘하시네요 깜짝! 제가 이벤트로 이제 삼행실을 준비했습니다 아 삼행실이요? 제가 이미 했는데 네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? 네 네 홍은채공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또 생일 기념으로 네 은 은근슬쩍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? 안 돼요! 아니 아 해야 돼요 빨리 해요 해야 돼요? 네 채 자 채민은행장과 생일을 함께 보내서 행복하면 팬분들에게 윙크 두 번 날려주시고요 아 씨 너무 싫다 결혼하는 게 너무 싫다 네 그러면은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하하하 자 고르시면 돼요 아 네 해야겠죠 뭐 하나 둘 셋 잘하시네요 아 복수하려고 한 건데 잘하죠 저 당연히 아 네 실패한 거 같아요 아이 진짜 그래도 오늘 은채씨 생일이니까 네 왜요?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은채씨 생일이니까 평소가 백배 더 시도해서 라인업 재책해 볼까요? 예금주분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